우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우파의 어느 스펙트럼을 갖다 대도 작은 정부라는 개념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정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공무원을 해고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그게 작은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서 도장을 빼앗는 그것이 바로 작은 정부예요.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남은 절반이 이전보다 도장을 더 많이 찍게 된다면 그것은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정부가 된 거예요. 도장을 빼앗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서 가부를 결정하던 권한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끝도 없는 인증 제도를 없애고 또 간소화하고 퍼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을 뜻해요. 퍼지티브 규제는 열거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법이 정한 ABCD 외에는 모두가 금지라는 뜻입니다. 되는 걸 규정하고 리스트에 없는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포괄주의, 법이 정해놓은 ABCD만 금지고 나머지는 모두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걸 규정하고 그 리스트에 들지 않은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거티브 규제가 규제 범위도 좁고 공무원의 유권 해석의 여지도 적습니다. 김영란법이 시작했을 때 식당에서 원래 3만원짜리를 2만 5천에 할인해서 먹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느냐 음식값에 음식 상품권을 얹어서 결제해서 5만원이 넘어가면 김영란법 위반이냐 이따위 멍청한 질문이 권익위에 하루에 천 개가 넘게 올라가고 권익위는 그걸 일일이 유권 해석을 해서 답해주고 있는 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열거주의 규제의 쓰레기 같은 단면이에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무적의 도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주민 수천 명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든가 말든가 재건축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박모가 서울시장을 해먹던 시절 자그마치 9년 동안 서울시 전체에서 재건축 승인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대한민국 수도 전체의 재건축을 9년이나 막아설 수 있는 정도니 얼마나 이게 무적의 도장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무한한 권한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집이 낡아서 못 살겠다 새로 짓게 해달라는 시민들한테 박모는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따위 개소리 호통이나 치면서 자기 그 뒤틀린 망상을 서울시민들 머리 위에 쏟아냈습니다. 재개발 해달라는 요청에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면서 벽에 그림이나 쳐 그리고 앉았었고요. 이 미친 짓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공무원의 도장의 힘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시장을 뽑아서 밀린 재건축을 승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짓을 하지 못하게 승인하고 거부하는 그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개선입니다. 그게 진짜 작은 정부예요. 우리는 좋은 정부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부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부 기능의 확대는 반드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정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다리던 소식 제가 늘 말하던 이야기가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승인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건축이라는 것의 절차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이 뭐냐? 안전진단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가끔 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현수막이 막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확인을 드디어 받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은 살기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에 통과하면 온 단지가 다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안전진단에 통과를 못하면 집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주민들은 실망해서 또 난리가 나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공무원이 금지한다. 주민들이 원해서 집이 낡고 살기 불편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안 된다.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재건축의 모든 과정이 한 발짝 한 발짝 전부 다 공무원의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공무원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낡은 집에 집착하던 괴상한 한 놈이 도시 전체의 재건축을 9년이나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뭐라고 짓거리거나 말거나였어요. 집이 오래돼서 220V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모든 가전제품에 트랜스미션을 끼워서 써야 되는데도 수도만 틀면 녹물이 철철 나오는데도 배관이 낡아서 집 천장이 전부 얼룩덜룩한데도 공무원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 길이 가파르고 좁아서 택배가 못 오고 가전제품 배송이 안 되는 동네가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째 애원을 하는데도 공무원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냥 끝이에요. 새 냉장고를 배송받을 수가 없어서 덜덜거리는 작은 냉장고를 그냥 써야 됩니다. 왜? 공무원이 새 냉장고를 배송받을 수 있게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그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 집이 위험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노후성을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보기엔 네 집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살라고 공무원이 강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은 자기 집이 빨리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되면 노후되고 낡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아파트를 철통같이 지어놓으면 내부는 아무리 낡아서 쓰레기장이 돼도 거기에 그냥 무조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이 통과된다면 집이 낡고 불편해지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예 연관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판단 기준의 축이 상당 부분 공무원에게서 주민으로 실수요자에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유주의적인 개선이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는 정책이에요. 재건축을 허가해주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난다. 재건축 얘기만 나오면 어디선가 등장한 머저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떠드는 다른 대부분의 말들처럼 잘 따지고 보면 아무런 뜻도 없는 단어예요. 무분별한 재건축, 무분별한지 유분별한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 기준에서 무분별한가요?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 대체 누가 정한다는 말입니까? 일부 한국인들은 본성에 이상한 칩 같은 게 내장되어 있는데 우리 삶을 공무원이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되는 줄로 착각하고 공무원에 의한 통제를 적극 옹호하고 또 바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무분별한지 유분별한지를 지금껏 누가 정했느냐? 공무원들이 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기준의 근거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준, 수요자의 기준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주 지으면 안 될 이유가 대체 뭔가요? 자주 지으면 안 된다는 기준은 누가 세웠습니까? 무엇보다 자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기준도 그냥 공무원들이 세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아무 때나 짓고 싶은 만큼 계속 다시 지으라고 해도 어차피 시장성이 떨어질 만큼 자주 짓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분별해진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멍청한 형태의 반응입니다.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금 가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이 괴상한 시스템을 수십 년째 유지해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이 분별이 있는 짓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회인 거예요. 괴상하지 않아요? 거주민들의 바람은 무분별한 것이고 공무원이 만든 기준은 하늘에서 내려온 개시처럼 떠받들어야 한다고 여기는 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힘에서는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이랬다 저랬다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할 수 있었던 여지를 전부 없애고 법으로 정해버리고 소방 기준이나 내진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은 안전 진단 없이 그냥 재건축 대상이 되도록 해버리는 법안이었어요. 좌측에서는 안전 진단이 뭔지도 모르고 안전 진단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얼빠진 소리들을 해댔는데 아니죠. 반대죠. 소방 기준, 내진 기준에 안 맞는 건물은 안전 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을 그냥 해버리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때 그 법안이야말로 정말로 작은 정부라는 개념과 매치되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그 뒤로 법안 통과는 안 되고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치들이 쭉쭉 추진돼야 돼요. 민주당에 막히면 어떤 혜택이 있는 법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막았는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승리한다고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 국민을 실제로 이롭게 하는 정책은 민주당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자유주의만의 경쟁력입니다. 1기 신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 집이 전부 낡았다는 거예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아파트가 대부분 딱 30년씩 됐습니다. 당시에 지은 큰 평수 아파트에는 식모방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식 건물들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주차 불편하고 편의시설 없고 상가는 썩었고 구축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신축은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 그냥 꿈의 아파트가 돼버립니다. 그나마 서울 구축에 비하면 1기 신도시 구축들은 명암도 못 내미는 상황이죠. 이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새 건물,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 새 집, 큰 집에 살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감 그게 꿈이고 그게 복지고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